사무엘 하 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룸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 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의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게 했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구와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고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르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수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 더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아비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아비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아비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아벽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아벽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아벽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 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두 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농사를 지어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여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여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르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고린도 후서 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에스케일 21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그곳에 성전을 규탄하여 외치고 이스라엘 땅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너희 가운데 있는 의인과 악인을 다 처죽이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과 악인을 다 처죽일 것이므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무릇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을 남쪽에서 북쪽에까지 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이 내가 칼집에서 칼을 빼어든 줄을 알 것이다. 그 칼은 절대로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너 사람아 탄식하여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괴로워하면서 슬피 탄식하여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느냐고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사람마다 간담이 녹음이여 두 손에 맥이 빠지며 모두들 넋을 잃으며 모든 무릎이 떨 것이다.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칼이다. 칼에 날이 섰다. 칼이 번쩍거린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날을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였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려고 칼에 광을 내었다. 살륙자의 손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광을 냈다. 사람아,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지도자들과 나의 백성이 함께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귀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 사람아 예언을 전하여라. 손뼉을 쳐라. 그 칼이 두세 번 휘둘릴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큰 무리를 학살하는 칼이다. 사람들 주위를 빙빙 도는 칼이다. 사람들의 간담이 높고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내가 성문마다 살륙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번개처럼 번쩍이는 칼. 사람을 죽이려고 날카롭게 간 칼이다. 칼아, 나를 세워 오른쪽을 치며 방향을 잡아 왼쪽을 쳐라. 어느 쪽이든지 너의 날로 쳐라. 나도 손뼉을 치겠다. 나의 분노도 풀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이 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 길을 그려라. 그 두 길은 같은 나라에서 시작되도록 그려라. 길이 나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세워라. 칼이 암문자손의 라빼로 갈 수 있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려라. 바빌로니아 왕이 그 두 길이 시작되는 갈림길에 이르러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점을 칠 것이다. 화살들을 흔들거나 드라빔 우상에게 묶거나 희생재물의 간을 살펴보고 점을 칠 것이다. 점괴는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입을 열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며 전투에 함성을 드높이고 성문마다 성벽을 허무는 쇠망치를 설치하고 흙 언덕을 쌓고 높은 사다리를 세우라고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괴로 보이겠지만 이 점괴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신들의 죄를 상기시킬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잡혀갈 것임을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죄가 폭로되었다. 너희가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이제 모두 알고 있다. 너희의 행실에서 너희의 온갖 죄가 드러났으니 너는 벌을 면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너희의 적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 그강무도한 이스라엘 왕아 내가 최후의 형벌을 받을 그날이 왔고 그 시각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왕관을 벗기고 멸류관을 제거하여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어라. 내가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너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암몬 자손과 그들이 받을 질책을 말하니 너는 이 예언을 전하여라. 이것을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칼이다. 칼이 뽑혔다. 무찔러 죽이려고 뽑혔다. 다 없애버리고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광을 냈다. 점쟁이들이 너에게 보여주는 점괴는 헛된 것이오. 너에게 전하여 주는 예언도 거짓말이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악하니 그날이 온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칼이 내 목 위에 떨어질 것이다. 칼은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암몬 자손아 내가 지음을 받은 곳 내가 자라난 곳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나의 분노를 너에게 쏟아붓고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을 너에게 내뿜고 사람 죽이는데 능숙한 짐승같은 사람들의 손에 너를 넘겨주겠다. 너는 불의 뗄감이 될 것이며 너는 내 나라의 한복판에 피를 쏟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10편 68편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이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흩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날리시고 불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소리 높여 노래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크게 기뻐하여라.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나아가시며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 이에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의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이 흔들렸고 하늘도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주님께서 주신 메마른 땅을 옥토로 만드셨고 주님의 식구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주님이 명을 내리시니 수많은 여인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왕들이 달아났다. 군대가 서둘러 도망갔다. 집안의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다. 비록 그 여인들이 그때의 양우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은을 입힌 비둘기의 날개를 나누었고 황금빛 번쩍이는 깃을 나누었다.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산을 눈으로 덮으셨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바산의 산은 높이 솟은 봉우리 산이다. 봉우리 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신의 산을 떠나 그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주님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도 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진실로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덥수룩한 정수리를 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원수들을 파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내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서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회중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맨 앞에서는 막둥이 베냐민이 대여를 이끌고 그 뒤에는 유다 대표들이 무리를 이루었고 그 뒤에는 수블론 대표들이, 그 뒤에는 납달리 대표들이 따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휘하셨던 그 능력을 다시 나타내 보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보고 묻 왕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갈대숲에 사는 사나운 짐승들과 묻 나라의 황소 떼 속에 있는 송아지 떼를 꾸짖어 주십시오. 조공받기를 탐하는 무리를 짓밟으시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흩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는 사절단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오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서둘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하늘, 태고의 하늘을 병거 타고 다니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그가 소리를 지르시니 힘찬 소리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여라. 그의 위험은 이스라엘을 덮고 그의 권세는 구름 위에 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는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